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렛츠고 피카츄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회색시티 체육관 관장 웅이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딱딱한 바위의 남자 첫 번째 관장 배틀 도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좀 기운 좀 올려줍시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귀여운 동반자 휴카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미쳐서 너무 가요워 아 저 볼 따구 이렇게 하고 싶다 아니 데카츄라니요 우리 휴카츄한테 데카츄라니 휴카츄라니 휴카츄라니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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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파이브 미안해 체크함다가 손이 하이파이브 못했어 피카츄로 삼행시 피? 피? 피카츄야 카? 카? 쳐 모자 너 모자 있니? 오케이 우리 휴카츄랑 커플룩으로 간다 오케이 아 너무 커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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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휴카츄랑 커플룩 맞췄거든요 어? 부럽지? 정신을 못차리겠다 우리 뮤 이름은 휴로 정했습니다 휴 잊지마세요 휴에요 휴는 휴카츄 외모가 신경쓰는 듯 아 지금 우리 휴카츄만 옷 입혀줬다고 약간 삐친 것 같은데 아 이거 질투하는 거 봐봐 미치겠다 진짜 아빠가 아직 니 옷까지 살 그 돈이 없어 아빠가 좀 더 열심히 일할게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야 이거 광길 또 있네 어 뭐야 싸워야돼? 가볍게 그냥 다 뚫고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자 꼬마돌 가라 이상혜씨 멍성발채기 어택 응 간지러워 갑시다 덩꿀채치 어택 아샤 보자 3반컷 그냥 쭉쭉 밀어버리자 자 이제 우리 웅이와의 배틀 웅아 오랜만이야 나는 거의 한 근 거의 한 20년만에 보는 거 같은데 너랑 잘 지냈니? 너도 아직 변함없구나 늙지를 않아 너는 질줄하면서도 싸우려는 건가? 자 덤벼라 와칸아 거해봐 웅이가 와칸다였어요? 지지 자 웅이는 꼬마돌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상혜씨로 바로 깔끔하게 빠르게 잡아볼게요 맴매 채찍 맴매 맴매 임마 귀빵 혜앤막 야 롱스턴 크기 뭐야?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쟴아앜 맴맵마 한방임마 아씨 목죽하죠? 너를 너무 얕잡아본 거 같군 자 공인 회색 배치를 소요할게 드디어 첫번째 배치인 회색 배치를 얻었습니다 회색 배치 안보여죠?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도 줄게 기술머신 01을 얻었습니다 박치기 어? 잠깐만 너는 얘 그거잖아 이름 뭐였지? 바람이었나? 오바람이었나? 할아버지가 말한 특징이라 딱 맞아떨어졌거든 내 이름은 그린 얘가 그거잖아요 오박사님 오박사님 손자잖아 내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벌써 끝내버렸을 줄이야 야 너 재능 있나보네 내가 주는 상이야 약간 허세충인데? 자 슈퍼볼 5개 오박사 할아버지 잘 도와줘 그럼 떠보자 안녕 아이야 이거 뭐야 잘했어 안녕 오 아 진짜 소름 돋았어 방금 아 어 뭐야 오 1호치다 1호치 야 나와 1호치 잡아야 되는데 아 1호치 꼬레트 같은데 저거 아 지금 너랑 빨리 싸울 시간이 없어 빨리 사라져 자식아 아샤 1호치 안 사라졌겠지? 1호치 그렇지 야생의 꼬레트가 튀어나왔다 오케이 이건 뭐 가볍게 잡겠죠 뭐 좋아서 신하다 꼬레트를 잡았다 어 푸린이다 푸르르 푸린 잠드는 거 아니야 나? 진짜 자나? 설마? 어 진짜 자네? 너에게만 특별히 좋은 제안을 할게 비밀 포켓몬 잉어킹 단독 500원이야 어때 사자야 될래? 아까 이 아저씨 약 파는 것 같은데 기부 탓인가요 이거? 500원? 아 지금 저는 저의 돈 6000원 중에서 500원을 사면 잉어킹을 준대요 몰라겠다 사자 사자 그래 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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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에서 빠진다 오 마이 갓 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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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잉어킹의 이름은 잉어킹처럼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구독자님들 잘 따라오시네요 자 동굴로 들어갑시다 가자 어? 나니 로켓단이다 와 로이 로사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오랜만에 이렇게 3D로 추억 완전 돋는다 진짜 냐옹 네나옹이다 냐옹 이곳에 희귀한 화석이 있는 걸 알아냈는데 너한테는 넘겨주지 않을 거야 맞아 맞아 돈을 버는 건 우리라고 으하하하하하 냐옹 오! 오! 마니? 이상희씨 지나간다고? 지나가는 거 개멋있다 이번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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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아아아아 대박 오하 양분을 없애서 커진 봉우리에서 향기가 나가고 시작하면 꽃이 핀다는 증거다 빨리 동굴 좀 나가자 으이 어? 일단 이 동굴까지 탈출을 하고 우와 뭐야 롱스톤 이거 잡아야지 나와 너 또마도라 너 잡을땡 아니야 지금 일로와 잠깐만 주베시야? 오케이 야생에 롱스톤이 튀어나왔다 잡혀야 될텐데 휴스턴 일로와 오케이 지난화 롱스톤을 잡았습니다 볼에서 꺼낸다 나와봐 우와 야 나와봐 니네 아 길막 오지네 으으으 어 럭헤 땅 쓸데없이 등장이 너무 멋있는데 럭스톤 조무리가 승부를 걸었다 슬리프를 내보냈다 하하하 완전 아저씨인데? 하하하하 저 손울림 뭐해요 빨리 사라져 완전 완전 변태아저씨인데 변태아저씨 하나 띵 이케 produced 사라져 임마 변태아저씨야 전문 마사지사에서 그러니까 그 마사지 좀 잘하게 생겼는데 어? 이봐 기다려 이 화성 내꺼야 그냥 둘 다 내가 가질꺼야 갑자기? 누가 뭐라고 했어? 어 지가 그냥 갑자기 시비거네? 어 굉장히 임침해 보이네요 자 이번엔 다굴로 갑니다 찌리리 공을 내보냈다 가라 슈카츄야 역시 다굴에는 장사 없거든요 오지게 패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싸우면 좋긴 한데 이거 컨트롤 할게 두개가 많아져가지고 좀 귀찮긴 하네요 정신 못차릴 때 그 채찍 맵매 들어갑니다 받아라이 빼매 자 동굴 빨리 나가자 아 99까지 진화에요? 99의 모습이 이상해 뚜뚜뚜뚜뚜뚜뚜뚜 우와 진화 가츠야 아아 삐조롱 허허유 와 멋있다 급 잘생겼어 좋았어 하나씩 갖자 진작에 줄것이지 그렇게 뭐야 기다려 로켓탄 또 나왔네 잠깐만 그건 우리꺼거든 아니 은드트면 앞질러간거야 비겁하게 우리는 로켓탄 나는 로사 나는 로이 나 나왕이다 그 화석은 우리가 뺏어 주겠다 하하하 로켓탄 야 반갑다 야 로켓탄 로이와 로사 등장 자 두마리인거 같아요 또 가스랑 로켓탄은 저기 휴카츠로 상대해줘야지 전기자석파로 마비 한번 걸자 아보한테 걸어주고요 피존 한번 나오자 피존 한번도 안 써봤어요 피 오우 독가스 공격까지 독가스 공격까지 아야 독 걸렸다 클났다 이거 빨리 잡아야겠다 어어 바람 일으키기 으핵 바람 일으키기 으핵 깔끔 깔끔 별것도 아니고 들이 김밥마리 공격 짜식 아 이거 독이 진짜 거슬린다 어어 아야 즉등이 말아요 어 김밥천국 왔어? 몇번을 말아 제끼는 거야 자식들아 바람 일으키기 으핵 아우 나 지단이 로켓탄 박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불쌍한 내 인생 에헤 자 블루시티에 입성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블루시티 포켓몬 체육관 관장 이슬이거든요 이번에는 드디어 이슬이를 만나서 또 배틀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렛츠고 피카츄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와 이거 동굴에서 탈출하고 진화도 꽤 많이 했어요 아 이제 다음에는 이슬이를 박살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슈카츄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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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по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후에